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햇빛이 아주 쨍쨍 나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라서 아이들 오늘 한겨울에 일광욕을 시켜주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들입니다 네 일광욕을 시켜주고 있답니다 네 저쪽에 염자 라울까지 네 이렇게 네 네 로우 베이비핑거 또 모듬시키 해줬던 식물들 네 이쁜꽃 네 그리고 모듬시키 해줬던거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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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광욕을 시켜주고 있구요 저쪽 한편에도 또 보겠습니다 네 네 또 반대쪽에 조그만 것들 네 만손총 로우 노다 또 이게 청성미인 네티지아 네티지아 네비나 유엔에 진즈 네 운동자금 치아와 요거는 요거는 블루에프입니다 연미인 적시마 네 나뭇고가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네 네 네 밑에는 또 네 꽃 파랑고에 하고 호야 입니다 네 네 오늘 모두 이렇게 유광욕을 시켜주고 있답니다 네 네 겨울에 내내 집에 있으니까 너무 갑갑했을거에요 그냥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 햇볕이 천직나서 지금이 12시 전에 요거 내놨는데요 한 해 지기 전까지 4시 전까지는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겨울에도 가끔씩 이렇게 햇볕이 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내주는 것도 그리고 아이들한테 풍풍과 햇볕을 햇빛과 바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가끔은 캐주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을거에요 네 오늘은 우리집 아이들 인강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.